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제가 판단한 한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특별한 인물이 돼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처음부터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꿈을 갖고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저런 생업을 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낚아채서 대통령에게 도전한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권력이란 것이 이러저러 하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그때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는 꿈을 꾸었을 리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은 한때 폐족이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망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 지명도입니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는 대략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성과를 남김으로써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마지막 하나는 우연한 대형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하더라도 좀처럼 손에 넣을 수 없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단숨에 움켜지게 됐습니다. 바로 조국 사태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열아같은 성의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초초대형 사건이 조국 사태입니다.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악한 세력, 사악한 세력을 징벌하는 정의의 사도이자 강직한 정도를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미지와 실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누구와도 맞설 수 없는, 그에게 누가 덤비더라도 맞설 수 없을 만큼 전국적인 지명도와 호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을 단시간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바탕으로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인가라는 점이 과연 중요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망진창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유권자들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강하게 어떤 과업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은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제거하는 데 그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주장은 자연스럽게 그가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서 보였던 원칙과 소신과 기회와 강직함을 여지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대중들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이미 청문회를 거쳤고 검사로 살아오면서 웬만큼 흠칭내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반대파로부터 집요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견딜만한 맷집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말에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누구 누구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정도라면 나도 한번 꿈을 꾸어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선 수십만 수백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과잉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활용 정점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게 무언가를 조치를 취해야 일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권력욕구에 불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대권 도전에 가장 강력한 결정요소이자 마지막 결정요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권력욕구를 갖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의 결심이 서게 되면 그는 이력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검찰총장이고 마친 다음에 물러나서 조용히 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가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당신이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재촉을 수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대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결정권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자신입니다.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과 검사로부터 살아온 궤적을 보면 그는 권력의 생리나 권력의 파워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그가 대권후보로서의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권 도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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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